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11일을 귀국해 4.24 재보궐선거에서 오늘 서울 노원병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 김지선 씨가 진부정의당의 후보로 결정돼 역시 예비 등록을 마쳤습니다. 민주통합당에선 이동섭 지역위원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권인 새누리당은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 안대희 전 대법관 등의 출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 전 후보는 귀국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정치,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 어떤 가시밭길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후보가 약속대로 정치를 계속하고 그것도 전공법으로 국회의원 선거부터 출마한 것은 잘한 선택입니다. 이로써 대선 패배 이후 눈에 띄는 혁신을 보여주지 못한 통합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들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 전 후보의 출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지역구가 왜 노원병인가 하는 점입니다. 노원병은 잘 알다시피 삼성 X8 떡값 검사 파문으로 부당한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또 지난 총선에서 야권연대의 상징인 곳으로서 다른 야당들이 양보해야 마땅한 곳입니다. 더욱이 여당과의 전선을 우선 형성해야 할 현 정치 구도에서 새누리당의 유력인사 김무성 전 의원이 출마한 부산 영도를 안 전 후보가 피한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산이 고향인 안 전 후보는 새누리당의 아성인 영남권에서 파열구를 내는 것이 야권연대의 대의에도 맞고 가시밭길을 가겠다는 안 전 후보의 뜻과도 부합합니다. 진보신당이 안 전 후보의 노원병 출마가 삼성이 동네빵집 파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 논평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현 정국은 청와대도, 국회도, 사법부도 모두 새누리당이 당악한 최악의 상황입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으로 집권 초기부터 전국이 경색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지난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야권연대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서로 과감히 양보하고 협력하여 4.24 재보선에서 승리해 전국 전환의 추동력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일 당리당략을 앞세우며 야권이 분열 대립한다면 진보개혁 세력 전체가 공멸할 수도 있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재보선이야말로 대선 패배의 호유증을 극복하고 야권연대의 대의를 굳건히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야권연대의 대의를 굳게 지킬 때만이 대선 패배의 호유증을 치유하고 새로운 승리의 전망을 밝힐 수 있습니다. 야권의 단합은 야권의 승리로 야권의 분열은 야권의 패배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야권이 또다시 패배한다면 안 전 후보의 창당 계획과 민주통합당의 혁신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안 전 후보의 용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코리아포커스 3분 논평이었습니다. 코리아포스 3분 논평이었습니다. 코리아포스 3분 논평이었습니다.